이게 무슨 일이에요? 대형사. 대형사 몇 시야 지금? 아 먹이 형사는 우리 팀이고 지금. 우리가. 1팀이야. 우리 형사 오늘 형. 우리 형사에요? 2팀. 우리가 2팀이야. 이게 저기 손목이 얇은 사람이만. 손목이 얇은 사람이만. 아 이거 지금. 아 이거 왜 부셔요? 아 이거 포개졌어요. 어? 이게 왜 그랬지? 어 죄송합니다. 오셨네. 어 저거 오셨네. 어 leche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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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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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죽은 암세선 사망 주장 시간 저녁 7시 반에 승. 모두 현지 위치 정지. 난 널 그냥 누군다로. 고마웜. 그wat에. 김상경 씨는 형사 1반장님 엄정화 씨는 형사 2반장님 본부에서 전달한다 본부에서 전달한다 지금 배신자 범인 3명이 이번 편 주인공이 되겠다며 상품이 담겨있는 보물상자 열쇠를 들고 먼저 도망갔다 각 장소에 도착해서 미션에 성공하면 물증이 될 수 있는 범인들의 몽타주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몽타주가 있어야지만 이름표를 떼서 검거할 수가 있다 범인들이 보물을 손에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검거를 해야 한다 이상 공밥 좀 먹어볼래? 진도 있어요? 아 저거 막부하네 그냥 하네 강수야 너 멋있어 오늘 아이고 콧노래가 저기로 나오는데 형님 오늘 진짜 전화국 한번 해주시죠 형님 반규 좀 넣어드릴까요 형님? 1, 2, 1, 2, 3, 4 우리는 대세 오오 광수 하하 서치 아 대세 대세 우리는 주인공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게 없지 우리 아직 우리를 잡아봐 잡을 수 없을거야 누구도 우리는 거의 아이언맨급 아이언맨급 오오오 우리는 거의 아이언맨급 아니 어디로 간거야? 아 나 쉬웠네 어 차 있네 아 키마다 다른 차를 잠깐만 어디로 간다나? 택배기사로 위정한 정보원과 접선에 범인의 몽타주를 획득하라 단 대송시 요청사항을 정확히 들어줘야만 택배를 가져올 수 있다 마을지킴이 아줌마 부대들이 물총을 쏜다는 정보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지킴이 아줌마 부대들이 물총을 쏜다는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줌마 부대들이 레츠고 이 팀보다 먼저 가야지 뭐 경쟁이죠 지금 아 그럼요 나 해석장 나 해석장은 어딘가 야 날씨 좋네 두 분은 전국을 다 다니셨겠어요 거의 아 뭐 안 다닌 데 없어요 우연히 고향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좋겠다 저 서울인데요 아 서울이에요 상경씨가 그리고 너 지효야 아니? 되게 수다쟁이야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수다라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얘기를 즐기는 그렇지 그렇지 보통 수다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나 너무 좋아했었어요 머리도 찾지 말고 옆에 계신 거 그래 너 어떠니? 몇 살 여기까지 괜찮니? 진짜요? 하하하하 너 되게 실전이 옆에서 그렇게 되게 괜찮다 하하하하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빨리 먹어줘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린이 형 연애하는 말이잖아요 하하하하 이제 다 왔습니다 형 나왔나? 다 왔습니다 하하하하 드디어 왔구만 자 형님 가자고 우리 바다를 즐기러 가자고 하하하하 정말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려가 보시죠 형 그럴까? 우와 바다